20억 로또 레미암 원펜타스 59제곱미터 아파트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려원 베일리 부동산에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레미암 원펜타스는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단지로 조합원이 대형 평수를 많이 신청해서 특이하게 59, 84제곱미터 일반 분양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은 입주했고 분양은 7월 중에 예정이고 계약과 동시에 두세 달 안에 잠금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59A타입은 분양이 5개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4베이에 방 3개 구조와 안방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라 옵션이나 내장대는 다를 것 같으니 참고하세요. 59타입 전세는 14억에 거래되었고 최근 원베일리 59제곱미터가 30억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